박득순 목사라는 분이 돈에서 해방된 교회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돈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 중에 고후 얘기가 나옵니다 화가 고후는 깊은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보금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성교사 과정을 마쳤지만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보금전도자의 자격을 얻지 못하고 그의 간절하고 끈질긴 요청으로 벨기에의 한 탕광촌의 설교자로 간신히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광부들의 그 참혹한 실상을 보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눠줍니다 그의 진심 가득한 헌신적인 사랑에 처음은 시큰둥했던 광부들도 그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부르면서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를 감독하기 위해서 방문한 교회 지도자들은 고후의 형편없이 초라한 삶의 모습에 경악하고 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설교권마저 박탈해버립니다 희한하죠, 그렇죠? 그렇게 교회로부터 버림받은 고후는 훗날 쓴 편지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종교가 간절할 때면 교회에 가기보다는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별을 그린다 교회보다는 이 아름다운 산천초목에서 하나님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명작 별이 빛나는 밤에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초라한 집의 창문도 반짝반짝 빛나지만 중앙에 우뚝 서순 교회만이 빛을 잃고 어두운 채 남아 있습니다 그 책,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 빛을 꺼뜨린 것은 바로 돈입니다 과거 미 상원의회에서 사역하였던 리차드 헬버슨 목사는 빛을 잃은 현대 교회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진정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던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그러나 그 후 교회는 그리스도 이동하여서 철학이 되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고 그 다음 유럽으로 넘어가서 문화가 되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통렬한 자기 비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한국에 와서 교회는 재벌이 되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교인 수가 제일 많은 초대형 교회 25개 중 5위까지가 한국에 있고요 많은 교회 목사들이 기업 총수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듯이 교회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돈에서 자유로운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자본주의로 가득한 세속사회에 지친 그 심신을 돈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치유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마다 전도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내세우면서 교회 성장을 지상 목표로 삼고 교인들을 독려하자 교인들은 심신이 더욱 지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돈을 밝히는 한 치졸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마땅히 지향해야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장군 나만의 나병을 고쳐준 엘리사는 나만이 가지고 온 예물을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능과 무한하신 사랑과 거져주시는 큰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로하여금 신실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사의 선한 의도는 성공하였습니다 나만은 하나님의 큰 권능과 사랑을 깨닫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사단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엘리사의 사완 계하시가 자기 자신에게 이릅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왁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리고는 열심히 열심히 나만을 쫓아갑니다 발길을 제쳐가던 나만이 뒤를 돌아보니까 계하시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차에서 내려서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평안이냐? 이 물음은 당시 흔히 묻는 것으로서 혹시 나쁜 일이 아니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계하시가 말합니다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이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재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내게서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마치 자기 스승이 제자를 양육할 때 쓸 비용인양 둘러대면서 나만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은 한 달란트는 뭐예요? 당시 노동자 10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오늘날 10년치 연봉 임금 돈에 눈이 먼 계하시는 여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스승 엘리사가 제자 양육에 필요하다는 등 여러 가지 구실을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엘리사를 들먹이면서 자신의 거짓말을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탐욕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떼일 걷는 죄에 스승을 모욕하는 죄까지 더하는 아주 나쁜 일입니다 돈은 정말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그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그러나 계하시의 거짓말을 믿은 나만은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는 은 두 달란트 임금 20년치를 전대에 넣어주면서 그리고 옷 두 벌을 함께 따라온 두 사완에게 들고 가라며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엘리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었겠지만 많이 감해졌을 것입니다 많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자꾸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감하고 있는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은 우리 목숨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부모가 잘 나가더라도 자녀들이 실패하면 그 성공이 무색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탐욕은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가 요구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병들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하시와 같은 비열은 더더욱 나쁜 것입니다 목사의 업무는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 마땅하죠? 그게 최고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다음에 예식, 결혼, 장례 이러한 것들 그런데 안수 기도해 주고서는 돈을 요구하고 신방, 그래서 목사가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해 줬다고 또 돈을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개하시는 집 근처 언덕에서 두 사람이 들고 있는 옷 두 벌을 받아서 자기 집에 감추고는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스승 엘리사 앞에 섭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개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그러자 시치미를 뚝대고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어린 사람의 거짓말은 얼굴에 모두 써 있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부모님들이 그러죠 네 얼굴에 다 써 있어 어른이 된 후에도요 어른이 된 후에도 아랫사람들의 얼굴에 다 써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엘리사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말씀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나만이 내린 것 나만이 왔을 때 그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개하시가 맞이하였거든요 그때 내 마음이 함께 간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아챘다라는 말입니다 처음 나만이 많은 예물을 들고 나타났을 때 개하시의 행동과 눈빛을 통해서 엘리사는 이미 눈치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크게 책망하여 이르기를 지금이 어찌 옷을 받으며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족이나 여정을 받을 때이냐 하고 말합니다 엘리사 때는 부한국 이스라엘이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하왕이 죽자 자꾸 하향 곡선을 했지만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고 이스라엘도 유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번영의 신 발 덕분이라고 아예 온 나라가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부패와 타락은 반드시 돈과 비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강남이 개발되면서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생겨났고 호황과 함께 목회자는 정말 수지 맞는 잘나가는 직업으로 등장해서 신학교를 지원하는 학생 수가 정말 스카이를 나오고도 삼수를 해야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신학교도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하기에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되었고 그렇게 신학생들은 대형교회 목사를 꿈꾸면서 신학교 문을 나섰습니다 그 폭발적인 경제 성장으로 부자가 된 많은 교회와 교인들은 모두 다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였고 저마다 자신도 한몫을 잡으려는 생각에 기복신앙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공산치아의 조셉톤 목사님이 미국으로 추방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게 이제 공산화가 풀리고서 조셉톤 목사님한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공산화도 공산주의도 물러나고 자유루마니아로 돌아갈 수 있겠구만요 그랬더니 조셉톤 목사님이 자기는 너무너무 우려한다는 거예요 옛날 과거 그 어려운 시절에 루마니아 교인들은 순교신학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맞섰는데 이제 만몬신에게 놀아날 루마니아가 걱정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계하시와 같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성도들도 무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경이 멈췄습니다 당연히 목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이에 목회자들은 교인 관리와 헌금 동료에 열을 올려요 이탈을 방지하고 계속 철조망 세우고 그래도 계속 끝도 없이 요즘에 가나한 성도 가나한 성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교회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수록 그 수가 2, 300만을 헤아립니다 어떤 사람은 500만까지도 봅니다 그럴수록 점점 교회가 힘이 빠지니까 전도와 헌금 강조하게 되고 악순환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누구로부터 봉투를 받고 그럴 때냐 엘리사가 계하시에게 지적한 말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정에서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맨날 하는 얘기는 돈 얘기 돈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그걸 자녀들이 보거든요 저도 3대째 목사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돈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큰 불신이었어요 왜 이런 교회를 만들었는가 이왕 진짜로 목회를 할 거면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자 원래 3대째 가야 진짜가 나온다고 그러니 진짜잖아요 아니야 진짜예요 저는 있잖아요 일반 대학을 나왔고 회사 생활도 해보고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 벌고 그러는 게 제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뭐냐 그러면 작가예요 작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혼자 조용히 묵상하고 글 쓰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네 꿈이 뭐냐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 목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요 그런데 청소년들 청년들 대부분이 10명 중에 8명 9명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인 줄 아세요 전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 따라 움직이니까 만문식이 내게 놀아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천직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그러면 수입이 생기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해지고 행복해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신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전부 돈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연예인 쉽게 돈 버는 것 같지만 정말 피눈물 납니다 교회, 가정에서 있죠 가정에서 절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공급하심을 굳게 믿으면서 정말로 돈독에서 빠져나오고 만문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개하시는 이 지성에서 나병에 걸리거든요 혹시 내가 겉으로만 막 이렇게 경건한 척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정말 심각하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달라지셔야 합니다 언제나 가난한 소외계층을 도우셨던 예수님을 한국교회가 다시 찾아서 그 중심에 세우셔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왔습니다 그에게 세례받기 전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고 세례요한이 일갈하였는데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옷 두 번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례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모두 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참된 회개다 뭐 회개한 척, 경건한 척 이렇게 얘기해도 지갑이 자유롭지 못하면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을 만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돈은 단순한 유통수단을 넘어서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악마적인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명하십니다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바리세인들이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누가 보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세인들은 돈을 좋아한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보고 비웃었거늘 바리세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과 열성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도 목표는 돈입니다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한꺼번에 절대로 못 섬긴다 아마 바리세인들은 다 잘 섬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기복신앙은 정말로 더럽고 꼭 이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부모에게 효도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효도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 때문에 그거를 모르실 하나님이십니까? 아부를 합니다 왜 아부합니까? 쟤한테 잘 보여서 높아지려고 지원 홍포물이에요 그거를 알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비참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마디로 돈을 좋아하는 자 절대로 기복신앙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세인들의 탐욕과 위선을 질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얻으리라 교회를 찾는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버려서 낸 헌금 목사가 유용해 버립니다 아무렇게나 씁니다 그로부터 돈 봉투도 받아 냅니다 그래서 모든 봉투에 사절을 외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소외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왜요?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받는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요 아무도 감동 안 하네 목회자들이 돈 봉들을 받는 행위는 단순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당이 복체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야 나한테 잘 보여야지 너희들이 복받아 이래요 그래서 세신자 교육 첫 번째 시간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가르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르치는 영적 코치입니다 학교가 중요합니까? 학생이 중요합니까? 학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잘 가르치다고 교사인 선생들이 돈을 받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제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그것이 무당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부하려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를 것이다 인생에 온갖 나쁜 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 여러분 돈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드려서 리차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돈에 대한 정의를 당같이 내리고 있는데 리차드 포스터가 돈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돈은 활동적인 행위자이다 만문은 돈에게 돈만이 갖고 있는 실질적이고 고유한 생명을 불어넣어서 돈이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 내가 돈을 움직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내가 언제나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거를 알아야지 절대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헌금 아무도 모르지만 그걸 갖다가 교회에 바치는 이유는 내가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 자녀들 내 가정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돈은 자신에 대한 법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돈은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지 타자에게 통제받는 법이 없다는 무서운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부를 가진 재벌가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재산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돈은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하는 돈인데 더 갖겠다고 형제 부모하고도 싸웁니다 부모하고도 싸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만몬신에게 놀아나는 줄 전혀 모릅니다 스스로 법이라는 말은 돈은 자기 힘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고 거기에 놀아나니까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우리 형제들은 사이가 좋아요 그 뜻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준 게 한 푼도 없어요라는 뜻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돈은 사람들로 알고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헌신하도록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만몬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만몬은 사람들에게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는 가짜 희망을 끊임없이 불어넣습니다 거기에 속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에 놀아나야 되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가 파멸과 멸망에 빠지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비열한 개하시는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재산을 유용한 불이 한 종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게으르고 불이 한 종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개를 해고하려고 하니까 얘가 어떻게 했어요? 주인한테 100가마 빌린 사람한테는 50가마 빌린 것으로 탕진해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보면서 저놈 지혜로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은 있죠? 그걸 보고 이해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지껄을 탕진하는 그걸 갖다가 칭찬하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숨쉽니다 공기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공기 있잖아요 한 번 쉬는데 1점만 달라고 해도 그거를 감당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것들은 몽땅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몽땅 다 땅은 있죠? 땅은 금과 나의 짓거라고요 택도 없습니다 밟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여러분 산에 가서 있죠 그 할 때 그 아름다운 풍경과 그 아름다운 땅 소유할 수 없습니다 밟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것으로 살아갑니다 괜히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그냥 베풀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베풀면서 다 짓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에다가 요만침이라도 손에 끼치면 저놈 때려잡을 놈 아닙니다 그렇게 그래서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인간이 목적이 되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때 맘모는 완전히 힘이 빠져서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내게 더하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이거 전도하라로 목사들이 바꾸고 가르칩니다 전도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산대요 거짓말 개하시의 거짓말처럼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제가 요즘 매주에 걸쳐서 얘기하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보라 그랬죠 그의 나라라고 통치입니다 내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가르침대로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에 빠집니다 뭐를 원합니까? 오래 살게 해주세요 돈 꿔주세요 그건 하나님한테 만먼신의 집에 아예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리할 때 한참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온 지 벌써 그 20년이 넘었습니다 23년 미국에서 한국의 어느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한 5개월 있다가 단임 목사님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아니 진짜예요 그런데 저는 네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왜요? 저희 아버님이 단임 목사, 부목사는 단임 목사의 연장된 팔이다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상관없다 그 양반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알았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요 12월까지 월급 준대요 월급 받는데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4개월 동안 발견한 똑똑한 사람 세 사람을 뽑아서 신학교육을 시키고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저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 저는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공급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그 공급을 온몸으로 체험할 때 비로소 만몬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겠다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써 만몬신의 그 지저분한 농간에 놀아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가르침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매뉴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누리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베풀고 나누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